몇 년 전에 세제 없이 청소하는 이시 워터 기술을 가진 장비를 출시를 했을 때 어떤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친환경 장비를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데 주변에 종이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50명이니까 하루에 두 잔씩만 종이컵을 써도 이만큼의 쓰레기가 쌓이고 열흘이면 박스만한 종이컵 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1년이면 이거 25박스가 나오거든요.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이컵은 안에 젖지 않도록 특수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슬로건이 약간씩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무리 잘 씻어도 1년 정도 지나면 바꿔주는 게 개인 위생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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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